서울경찰청 방역수사팀 푸도철입니다. 긴급체포합니다.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 뭐하냐 안 차고. 조태우 나에는 경찰이 건드린 역사가 없어요.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문제를 살면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. 신경 쓰지 마. 내 손에서 알아서 처리할게. 조태우 씨 재밌게 사시네. 근데 쟤는 짓고 살지 맙시다. 냄새가 나.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사람이 투신해서 저르고 있는데 신문기사 한통하기 안실려. 태우 씨. 니들 돈으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. 단량한 형사신분으로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. 어이가 없네. 내가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. 나한테 이렇게 직감도 할 수 있겠어요? 판 뒤집혔다. 짓고 사στε인 것 같아요. 그래가 인사합니다. 나한테는 조금 더 사람이야.